저기, 엄마. 나 갖고 싶은 게 있어요. 갖고 싶은 거? 응. 오, 우리 강호가 갖고 싶은 게 다 있어? 말해 봐. 엄마가 다 사줄게. 강아지요. 강아지? 응. 강아지는 농장에 있잖아, 누렁이. 아니, 누렁이 말고. 이장 아줌마처럼 방 안에서 키우는 강아지요. 이렇게, 이렇게 안고 다닐 수 있는. 에이, 안 돼. 더군다나 방 안에서 키우는 건. 아우, 그 털이며 똥, 오줌은 누가 다 치울 거야. 밥은 누가 주고 목욕은 누가 시킬 건데. 내가, 내가 다 할게요, 내가. 강호, 너 오늘 아침에 밥 누가 차려줬어? 엄마가... 목욕은 누가 시켜주고 바지는 누가 입혀줬어? 아유, 우리 강호 비염도 있고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엄마, 제발요, 제발. 한 번만. 아, 에이. 글쎄, 강아지는 안 돼. 다 왔다, 내리자. 다 왔다, 내리자. 좋아요, 좋아. 잠깐. 강호 씨, 너무 잘했어, 어? 강호 씨, 이제 그만 발 한번 움직여볼까요? 저...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? 하... 아, 왜 또 그렇게 약한 소리하고 그러세요? 강호 씨, 강호 씨. 지금 잘 살고 있어요.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요. 강호 씨, 기저귀에 우리 병원에 기저. 이렇게 회복이 빠른 건요, 아무나 하세요. 맞죠. 그럼요, 강하죠. 누구보다 강하죠. 아니, 말고요. 여기 강아지요, 이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고요. 아, 해피요? 해피는 못 사죠, 제 강아지인데요.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.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. assemb나